저는 선톡 한 번 하면 선자 결혼식에 입고 갈 넥타이 색깔 고르고 있고 연애 강의에만 아마 천만 원 가까이 썼을 거예요 공개 고백이 답이 아니라는 건 좀 알겠더라고요 그걸 천만 원을 써야 알겠네요? 이렇게 연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에 나쁜 모태솔로는 없다 라는 모태솔로 동반인 부캐를 키우고 있는 박영채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연애에 있어서 누구보다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 사실 저거든요 저는 이제 파리 샌드강에서 공개 고백했던 경험도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나... 유람선에서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편하게 얘기해주기로는 물에 빠지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더라고요 저도 제가 멋있는 거 하는 줄 알 것 같아요 이상한 나쁜 남자 같은 거 보고 와서 야 너랑 할 얘기 있어 하면서 이렇게 아기야 가자! 아기야 가자! 대학교 때 막 첫 연애 시작하기 전에는 그때 방학 때는 이제 다들 고향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막 잘해보고 싶어서 그 친구 고향 찾아가서 야 만나자 막 이러고 막 되게... 갑자기? 네 완전 진상 오브 진상이었던 거죠 근데 영채님 그럼 언제까지 모태솔로였어요? 저는 23살까지 모태솔로였어요 그럼 또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데 스스로 거기에 대한 약간 컴플렉스도 있기도 했고 23살 때 첫 연애를 시작을 했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친구가 이제 바람을 폈죠 그때가 여름방학이었을 거예요 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귀었는데요? 한 1년 반 정도 만났어요 아 그게 반났구나 네 어머니께서 그 꼴을 보시다가 방에 와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확 뿌리신 거예요 그 찬물을 계기로 그냥 갑자기 산티하고 순례길로 편도 티켓을 끊어서 가요 극단적이네요? 네 약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서 무작정 걸었죠 40일 동안 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40일쯤 되면 산티하고 순례길 마지막에 세상이 끝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평선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한 3시간 동안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내 첫 여자친구 이 친구 하나만 보고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친구는 이제 나를 버렸고 이제 뭘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생각하고 보통은 이제 멋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나는 사람들을 위한 인생을 살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연애를 해보자 연애라는 것을 공부해보자 그 당시 에버랜드로 향했죠 그 알바계의 약간 연애 성지 네 사람들 맨날 관찰하고 심리학 책도 읽고 연애 강의에만 아마 막 천만 원 가까이 썼을 거예요 그 당시에 집요하게 공부하니까 제가 되게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은 요령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공개 고백이 답이 아니라는 거는 좀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만 원을 써야 알겠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에버랜드에 들어가서 바로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 요령을 제가 알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 부서가 남초 부서였거든요 애들이 락커실에서 옷 갈아입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쟤 나 안 좋아하는 거 같아 쟤 무슨 심리일까? 제가 이제 그 해결책이 조금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제 선배였는데 그래서 찾아갔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선배한테 근데 그 선배가 실제로 연애를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쟤 조금 아는 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조금 조금 나면서 그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했군요 네 맞아요 주변 동료부터 시작하고 이제 주변 친구들 또 고향 친구들까지 상담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얘기해보면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모태 솔로들의 특징?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두 가지 부류로 나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컵이 있잖아요 그러면 앤드류님 이 컵을 한 번 만져보시겠어요? 어? 왜 만지려고 해요? 여기 양킹님이 한 건데 그러니까 네 그거 그거 만지려고 해보실래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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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조금 믹스해서 약간 조금 구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다시 다시 편집 모태 솔로분들은 약간 이 컵이 있으면 상대방이 만지려고 하기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막으려는 경향이 강해요 어? 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 좋아하는 거 같은데? 쟤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약간 민감한 거죠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너무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거예요? 네 너무 약간 과한 거죠 혹은 나머지 부류는 이런 부류가 있으세요 벤주님 이 컵 만져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재질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시그널을 주는데도 그걸 못 읽는구나 안 읽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왜요? 약간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 이걸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야지 이걸 좋아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심리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전되기 전에 떨어져 나가는구나 네네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그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부류 둘 다 원인은 내가 무서운 거예요 사랑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렇게 너무 과하게 반응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반응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모태솔로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영채님은 어느 유형이었어요? 저는 좀 과했죠 약간 작은 거에 막 되게 확대해석하고 막 이거 나한테 관심 편한 건가? 이거 나 거절한 건가? 약간 이런 저는 선톡 한 번 하면 이제 선자 결혼식에 입고 갈 넥타이 색깔 고르고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태솔로들이 저한테 찾아왔을 때도 시키는 게 어떤 불안이라거나 이 사람이 표현이 준 거 같다 연락이 안 되는 거 같다라고 생각될 때 텀을 적어보라고 해요 연락이 얼마만큼 안 됐는데요? 보통 20분이거든요 20분 연락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식은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0분이면 그래도 우리가 화장실에 갔다 오는 시간 아닐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 기준에 대해서 점차 점차 조금 알아가면 연애가 조금 편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상담 중에 70%는 모태솔로분을 안심시키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별 상황 아니에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급발진하지 마요? 네 나머지 30%가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거고 그러면 그 모태솔로분들이 약간 자주 하는 실수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꾹 참다가 급발진을 해요 처음 만난 자리인데 갑자기 막 손 잡고 싶다고 갑자기 대뜸 이렇게 한다거나 첫 데이트를 해서 이제 노래방에 여성분이랑 같이 가게 됐어요 노래에 자기가 100점 나왔다고 혹시 뽀뽀해줄 수 있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약간 그런 실수들 급발진하시는 실수들을 좀 아니 근데 만약에 이 상황을 예를 들어서 술이 취한 상태야 그리고 서로 호감이 있어 그리고 몇 번 본 사이야 이러면 되게 귀여운 에피소드일 텐데 이게 센스다니까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를 구별을 못 하는데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 적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죠?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무엇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무엇을 어차피 우리 DNA에 다 있어 근데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요 지금은 이걸 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거 전에 거를 해야 될 때다 지금은 호감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은 질문을 해라 만나자고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기프티콘 보내지 마라 이런 거죠 기프티콘은 왜요? 기프티콘을 너무 자주 보내요 무드 솔로분들이 할 말 없으면 기프티콘 보내요 아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거 상대방은 엄청 부담인 거 알죠? 그리고 이거 솔직히 그냥 자기 그거를 떠넘기는 거잖아 그죠 할 말 없고 이제 어떻게 이어나갈지 그리고 그걸 약간 이용하는 거기도 해요 내가 이거 보냈으니까 너도 이거 관심이나 뭘 해라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면 반대로 그 유형 두 가지 중에 너무 감이 없는 사람은 어떤 잘못을 하나요? 평균 썸 기간이 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NG님 한 한 달 안에 쇼부 보지 않아요? 평균 내보면 거의 한 달 안인데 이분들은 한 8번 12번 만날 때까지도 마음을 잘 못 내리는 거예요 남자가 그쯤 되면 고백은 못하고 비슷한 말을 살짝 흘리거든요 우리 나중에 이러면 좋을 것 같다 하면 여성도 좋으면서 그때 뭐 좋을 것 같아 이 한마디만 해도 남자가 고백을 하고 사귈 텐데 그 한마디를 하기가 싫은 거야 뭔가 진다는 느낌도 든대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한마디를 참고 그래? 그러니까 이래 버리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성의를 이만큼이나 보였는데 진전되는 느낌이 없으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보고 있는 진짜 찐 모태솔로들은 와 걔는 나한테 자기한테 다가오는 사람도 있네 이렇게 느낄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 잘못되는 그것도 누가 들이대니까 거기서 잘못이 나오는 거지 아무도 안 들이대는 게 진짜 모태솔로 아니에요? 근데 사실 어떤 썸이 생기는 것 자체는 쉬워요 사람들 생각 외로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지금 모태솔로를 다루고 있는데 진짜 위험한 발언인데 제가 모태솔로분 찾아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기회 자체는 3개월 내에 내가 무조건 만들어줄 수 있다 오 근데 그거를 전환시키는 게 안 돼서 모태솔로인 경우가 되게 많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만났던 모태솔로들은 아예 그냥 연애에 관심 없는 사람 말고 연애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대부분 약간 자신감이 없던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개월 안에 그 3개월 동안 뭐래요? 스타일리스트 분을 불러서 꾸미기도 하고 아 외적인 자신감을 채워주는구나 자신감도 주고 그걸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나운서분을 불러서 발성이라든가 스피치 같은 것도 가르쳐요 연기자 친구를 불러서 연기 수업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성을 대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양한 사항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툭딱거리기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을 되게 많이 세팅을 해두죠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에 이제 썸을 갖고 오겠죠 저한테 아니지 그렇게 한다고 썸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3개월 동안에 밥 먹고 연애 관련 행동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시간 없어 다 모임 나가고 어플도 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해야 되나? 연애 미친 나라 같아 진짜 약간 음 근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자신 있게 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연애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라는 게 사실 어떤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회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갑질한다고 다 받아줘야 되나요? 아니죠 맞다 그런 상호작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연애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전 그쵸 회사생활이 연애랑 비슷해요 인간관계도 그냥 약간 사랑이라는 에로스만 뺄 뿐이지 네 맞아요 네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쵸 친구 사이에도 삐지고 싸우고 하고 그러는데 그쵸 연애를 오래 못한 사람들의 그 불안함 때문에 그런지 또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좀 쉬운 거 같아요 그것도 이용해가지고 진짜 일리 있는 말씀이세요 나쁜 남자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보니까 그런 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연애가 좋다고 해도 진짜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선에서 자기가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나쁜 남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해봐요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나쁘게 변하거든요 처음부터 막 선 넘어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할 때? 나는 근데 지금은 아직이야 이렇게 거절해 의사를 내가 뭐가 아직이야? 아직까지는 막 그런 정도의 단계는 아닌 거 같아 무슨 단계를? 사귄다거나 뭐 네 네 궁금해가지고 명사를 좀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아 네 저기 그린라이트 여기 마녀사냥인가? 마녀사냥 아직까지 우리가 그럴 단계는 아닌 거 같다 노라고 표현할 줄 아는 거? 왜냐면 이 사람의 진심이라면 그걸 아 오케이 하고 다시 다가올 거거든요 어차피 근데 진짜 나쁜 남자들은 내가 노리던 애가 아니네 하고 떠나버리겠죠 그런 거를 안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모태솔로가 결심하고 변화하고 연습하고 썸의 단계까지 왔어요 썸의 단계에서 넘어가는 그 시점에 필요한 게 뭘까요? 타이밍을 캐치하는 능력 그걸 센스라고 하죠 네네네 흔히 유튜브에 퍼져있는 말들 중에 고백은 제안하는 게 아니라 확인 도장 찍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이때다 그거를 감으로 느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르칠 자격이 사실 없는 거니까 연락을 매일 하고 이제 다음 약속을 잡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도 전혀 거절의 의사가 없고 혹은 거절을 표하더라도 다음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요 아 나 이때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은 어때 이렇게? 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서로 나오는 시기쯤에 이제 같이 사귀는 거죠 맞네 맞네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서로 오갈 때가 진짜인 거 같아요 그쵸 맞아요 또 있나요? 재밌네 이제 남자 모태솔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잘 흘러가다가 가끔 철벽을 칠 때가 있어요 어 왜요? 고백 직전이니까 한 번쯤 남자의 진심을 테스트하고 싶은 심리가 있나 봐요 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 직전에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밀어냈다 하면은 야 이거는 너 좋아하는데 그러는 거니까 침착해 너 당황하지마 또 급발진하지마 급발진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경우는 시간을 조금 두고 다시 재접근하면 거의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해결이 돼요 왜냐면 매일 연락하다가 연락 안 하면 생각나거든 근데 근데 내가 밀어냈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딱 밀어냈을 때 옳다커니 해야 되는데 모태솔로분들 옳다커니를 못하는 거야 그럼 왜 왜 밀어내는 거지? 한 쳐박았어 그러고 막 이렇게 연애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실 모태솔로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이게 사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너무 힘들고 막 드라마 보고 막 헛짓거리 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없었어요 저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다 모태솔로였어요 기억 안 나시겠지만 우리 다 처음에 이제 카톡 보낼 때는 답장 안 오면 불안해하고 막 연락 오면 막 이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막 서툰 사람 철 덜 든 사람 이런 사람 시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옆에서 어? 너 이거 궁금하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혼자가 아니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은 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노크를 해보시는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고 그런 실수도 해봐야지 그쵸? 저처럼 하지는 마시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막 실수도 해보고 하면서 서툴렀을 때의 그런 것들이 더 진정성 있고 추억이 되기도 하고 추억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실수했어도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누군가는 센 내강에서의 그 고백이 너무 이러면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 오늘의 교훈 급발진하지 말자 급발진 말고 때를 기다리자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영채님은 넥스트드로앤드류의 5인에 뽑힌 분이고요 밀리에서지라는 앱에 밀리로드라는 곳이 있어요 제목이 뭐죠? 모태솔로 연애 조작단입니다 더보기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